KM-Yu KM-YON MOOM K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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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를 해야 하는 진짜 파주입니다. 맞아요, 지금 콘서트 끝났을 지 몇 시간 됐지 떠나는데요. 좀 더 여운을 느끼고 싶었는데 바로 달리러 왔습니다. 다시, 원시 원시 원시. 원시 원시. mana? 어떻게 해야 되지. 컷, 됐어. 없어진 방식으로 할게요. 형? 이런데서는 안 치지 않아? 당신들 이거 하던데? 귀엽게 하던데? 할 수 있어. 아울러더 할 수 있어. 너 안 했어. 올려줬을 때 딱 했어야지. 더 빡 했어야. 그래야 전참식 선배가 들어오지.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? 어? 희망한 매니저가 한두인 줄 알아? 톨슨도 딱 정확하게. 딱!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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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스텝하려면 다다다다다다! 이거 다 하면 바로 선배. 그냥 딱! 원픽! 진짜. 잘못했네요. 둘 중간에. 구경아지. 왜 가 보자. inci구아? 어이! 삼아 철! 자고! Pete! 오케이! 다 하나도 안 될 거에요! 오늘 콘서트가 끝난게 말이 돼요? 오늘 콘서트가 끝난게 말이 돼요? 오늘 콘서트가 끝난게 말이 돼요? 오늘 콘서트가 끝난다고 그럴 순 없어 저 형 또 한 번 하죠 오케이 다음 주 다음 주 매주 주말 하자 시방 왜 쉬는 줄 알아요? 콘서트가 어제 끝나서 그래요 지금 실내로 돌아와서 댄스 씨를 찍으려는데요 너무 추억이야 지금 실내가 히트 바다 너무 퍽퍽해서 더워요 컸어 이제 희입한 사진 길 좀 쉬고 1구요 1.5 2.5 2.5 2.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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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새벽 내신 미술 작업실입니다.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의 미술 선생님 라비를 찍는 시인입니다. 오랜만에 자극적인 음식일 것 같아요. 소화과자 먹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중식을 먹었는데 소화과자 먹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선을 다 알아보세요. 새벽 내신 때 또 촬영 같이 하는 표현자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겠어요? 제가 잘해요. 미대오빠. 미대오빠 아닙니다. 미술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. 미대오빠. 미대오빠. eg Heilant H 뉴스 gutenberg입니다. educating 소화 보이세요. elaborateio sizes 그리고 1, 2, 3 이곳이 더 재밌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 다음 하나 들어갈게요. 빨리 들어갈게요. 아, 안 먹었지? 저기 뭐야. 남은 거 아니지? 야, 너는 또 찾아봤네. 왜 이렇게. 스타를 보내는 거 아니지? 왜 이렇게. 이제 후회가 찍을까? 잘한다 뷔야, 뷔야 뷔야, 뷔야, 뷔야 뷔야, 뷔야, 뷔야 잘한다 끝! 수고하셨다!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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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 오전 저희 펩시 엠버서브로서 참여한 프로젝트 펩시와 함께한 블라썸 뮤비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뷔야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좀 좀 말랑한 하는 메뉴 났다 뭘 하는지 하면서 나는 자연스러웠는데 보은 사람은 잘 안 좋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 블라썸 4월 11일이네요 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온나 씨와 저와 도진은 함께 앉으십니다. 올 봄 블라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콜라는 펩시 알겠죠? 제가 몇 번 버렸어요. 콜라는 펩시입니다. 저 이제... 저 오늘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